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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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께서 김밥을 사셨어요 뚜껑은 없대요 나문뚜껑은 다쳐져요 그래서 김밥을 먹는데요 며칠 때만요 허가 났대요 저한테요 체온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무 말 안 해가지고요 최윤 교수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네 싫어하시면 곤란하세요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저는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네 그런 분 당해하면은 뭐 쓰는 거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정부드립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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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